코레일 승무원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춘천가는 도평열차로 태계원, 사릉, 평래, 마석, 청평, 가평, 강촌, 남춘천, 춘천 이번역은 태계원, 태계원역입니다 이번역은 사릉, 사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평래호평역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마석, 마석역입니다 이번역은 청평, 청평역입니다 고객 여러분, 물품을 팔거나 광고 선전물을 나누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8-7722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가평, 자라섬, 나비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강촌, 강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선진 인류국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전동열차 아래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는 작은 소리로 통화하여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남춘천, 강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춘천, 한림대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이 열차는 마지막 춘천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오늘도 코레이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차도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차도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차도 고맙습니다 아멘